안녕하세요 한방 스팀가입의 한방 한방입니다. 자 한방이 오늘은 어디로 왔냐 멀리 왔어요 한방이 아침부터 새가 빠지고 왔는데 여기는 어디냐 경기도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 한방이가 안산까지 왜 왔느냐 지금 보시면 한방이 차 지금 4 5점 4 5점이죠 4 5점은 수도권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인데 지금 안산에 세차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방이가 안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냐 bm 5시리즈 5시리즈 인데 어떤걸 하냐 노지에서 프리미엄 세차를 할거에요 프리미엄 세차가 뭐냐 한방이 광택 유막제거 그리고 세차 요렇게 진행이 들어갈겁니다 뭐 일단 참 날씨 보니 우울하네요 왜 비가 옵니다 그래서 한방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 다리 다리 밑에서 짱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한방이 차량 상태부터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보시면 되고 휠 역시 bm 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내 세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요 뭐 일단 지금 상황이 비가 오는 날씨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한방이 다리 밑에서 뭐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 물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왜 프리미엄 세차를 받냐 물때가 너무 많아요 물때가 그래서 얘네들 물때 다 제거하고 광택 자국 부터 들어갑니다 참 와 이 다리 밑에서 뭐하는 짓인지 자 세차 시작합니다 i can't feel nothing better than spending my day with you my life is sunny and better girl when i'm with you She got luminous so bright like a star in the skylines She got the looks too good, oh boy I need her so better in my life Shawty, where you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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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ondon, Paris, Tokyo, oh, Shawty, where could go Don't need no luggage,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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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Don't need no stress, got it,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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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Just me and your songs are right, songs are right, girl I want nobody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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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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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ut it'll make you feel better If I say there's songs for you When it's down and bitter Shawty I'll be there for you We'll be like Bonnie and Kai Help with everybody else You and me against the world girl You'll be my BRB or JL We'll be so dangerous in love, girl Shawty where you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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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ondon, Paris, Tokyo, oh Shawty with the girl Don't need no luggage, na-na-na-na Don't need no stress, girl, na-na-na-na Just me and your songs are right, songs are right, girl I want nobody b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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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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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박이 세차 끝났습니다 와 로지에서 프리미엄 세차 이게 가능하나? 가능해 지금 보시면은 외장 쪽에 뭐 세척하고 난 후에 호팅? 광탈? 다 했어 내가 내가 다 했어 날씨는 정말 꿉꿉하고 지금 보시면은 날씨가 요래요 여기는 지금 다리 밑인데 비가 오다 햇빛이 뜨다 아 한방이 지금 진짜 두방 세방 되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지금 4시간 동안 세차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자는 지금 젖어서 뭐하노? 정리한다고 지금 난리다 난리 집에는 가야겠고 밥도 모아야겠고 이래도 이렇게 힘든데 출장 세차 할랍니까?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자 한방이 세차 끝났습니다 비엠 따르릉 와 프리미엄 세차 뭐 출장을 가서 프리미엄 세차가 가능한지 한마디로 보여드렸는데요 프리미엄 세차가 뭐냐? 기본적으로 세척 그리고 세차후 유막제거 아이스코팅 그리고 외장 코팅까지 뭐 어떻게든 코팅이라 그러는데 광택이라 보시면 돼요 세미광택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날씨 같은 경우는 바람은 조금 부는데 비가 오다가 말다가 날씨가 지금 여기는 다리 밑인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참 힘듭니다 힘들어 먹고 살긴 자 비엠 따르릉 프리미엄 세차 끝났어요 뭐 한방이 같은 경우는 체인저미 서울 그리고 거창 거제 강원 대구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랜차이드를 이제 가맹점이라기보다는 식구를 구하고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한방이 하고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식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창업문이 언제든지 한방이한테 연락 주시고 전국 어디든지 한방이가 출동합니다 연락주세요 자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